움직이는 상태에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머리나 몸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암규가 움직이는데 이를 전정안 반사라고 한다고. 움직일 때는 전정안 반사. 이것도 안구운동의 일부일 텐데 어떤 건지 봅시다. 예를 들어 정면에 거울이 있다고 하자. 여러분 앞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에 비친 얼굴을 응시하면서 고개를 위로 살짝 들어도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모니터 앞에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샘을 보세요. 샘을 보고 고개를 살짝 들어보세요. 그래도 여전히 샘을 보잖아 지금. 맞지? 그럼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보는 거야? 안구가 저절로 먼 거야. 고개는 올라가지만 안구는 내려와야지. 그래야 날 볼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안구로 올라갈 거고. 맞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개를 든 각도만큼 안구가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전정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맞죠? 그래야 고정되게 샘 움직임. 네가 고개를 움직인다 하더라도 위로 든다 하더라도 샘은 그대로 있잖아. 봐. 맞지? 숙여볼까? 맞죠? 이때 안구의 움직임이 바로 뭐니? 전정한 반사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봅시다. 이 경우도 눈돌림 근육의 수축과 이완은 발생하는데 고개를 위로 들었어요. 자 그럼 생각해봐. 뒤에 내용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 고개를 위로 들었어. 그럼 안구는 뭐니?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아래 고등근은 뭐니? 수축되고. 위 고등근은 뭐니? 이완되겠죠. 이렇게. 자. 맞죠? 아래로 숙이면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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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고개를 위로 들면 전정한 반사이에서 두 눈의 안구의 아래 고등근이 수축되고. 그렇죠? 수축된 만큼 위 고등근은 이완되는 것이다. 자. 거울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면 고개를 돌리는 방향과 같은 쪽의 눈은 안쪽 고등근이 수축되고 반대쪽 눈은 가쪽 고등근이 수축되고. 이거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있잖아. 잡아. 자. 네가 샘을 쭉 본 상태에서 왼쪽으로 한번 돌려봐. 왼쪽으로. 샘은 지금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 좀 보이겠네. 너는 왼쪽으로 돌려봐. 이렇게 돌려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자. 이렇게 가면 눈은 뭐니? 안구는 이렇게 와야 돼. 반대 방향으로. 맞죠? 고개가 이렇게 도는데 물체를 똑같이 보려면 안구는 오른쪽으로 와야 돼. 맞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 거울을 바라보면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면 고개를 돌리는 방향과 같은 쪽의 눈은 안쪽 고등근이 수축되고. 같은 쪽의 눈은 수축되고.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쪽은 뭐니? 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네. 오른쪽 근은 수축되고 안쪽 반대쪽 눈은 갓쪽 고등근은 수축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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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돌리는 방향과 같은 쪽의 눈은. 자. 그럼 봐. 고개를 돌리는 방향과 오른쪽으로 샘이 돌렸어.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렸으니까 오른쪽 눈은 안쪽 고등근이 수축되고. 그렇죠? 오른쪽 눈은 그럼 뭐니?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안쪽 고등근이 수축되고 반대쪽 눈은 갓쪽 고등근이 수축된다.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안쪽 바깥쪽 고등근이 수축되는군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 눈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쪽 안쪽 고등근, 이쪽은 바깥쪽 고등근이 수축되겠죠. 됐어요? 네.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복잡한가요? 외울 거예요? 전혀. 됐어요? 네. 그냥 이해만 하면 저절로 이해되잖아요.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렇다면 전정암 반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된 것인가? 이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이 말이야. 읽어봅시다. 먼저 우리 몸의 전정기관.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대요. 전정기관이 뭔데? 밑에 봐. 속귀에서 귀 안에서 평형 감각을 담당한 기관을 전정기관이라고 한대요. 됐어요? 자. 우리 몸의 전정기관에서 머리나 몸의 움직임을 감지한다고요. 전정기관에서 우리 몸의 움직임을 감지한답니다. 우리 몸이나 머리가 중력과 나란한 수직 방향이나 자. 중력과 나란한 수직 방향이나 이렇게 수직 방향이나 수직 방향이나 지면과 나란한 수평 방향 그러니까 이 머리가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혹은 지면과 나란한 머리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앞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면 귓속의 둥근 주머니는 수직 방향 자. 이건 뭐니? 둥근 주머니 잘 안 보이나? 둥근 주머니는 수직 방향 그 다음에 타원 주머니는 수평 방향 이건 밑줄 끊으세요. 그냥 이건 어떻게 외워? 이건 어떻게 외워? 밑줄 끊고 돌아와야지 이런 걸 외우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그냥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하라고요. 원리만 자. 그 다음 봐 또한 귓속 수평 반고리관은 머리를 가로저을 때 발생하는 회전 운동을 자. 머리가 있고 머리를 가로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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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저을 때는 뭐니? 수평 반고리관 그 다음에 전반고리관과 후반고리관 고개를 끄덕일 때 자. 고개를 끄덕인다고요? 고개를 끄덕일 때는 전반고리관과 후반고리관 이게 다 뭐니? 전전기관이란 말이야 관은 고개를 끄덕일 때 발생하는 회전 운동을 감지한다 이후 운동이 감지된 전전기관에는 신호가 생성되는데 자. 그래서 이 전전기관은 뭐니? 신호를 발생시킨다고요. 신호를 둥근 주머니에서도 타원 주머니에서도 수평 반고리관에서도 전반 후반고리관에서도 신호가 발생한단 말이야 이 전전기관에서 신호를 발생시킨대요 신호를 발생, 신호가 생성되는데 생성된 신호는 눈돌림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에 전달된다 아. 이 신호가 바로 뭐니? 눈돌림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에 전달된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리면서 윗빛근은 그렇죠. 윗빛근은 좀 궁금했어요. 그렇죠? 윗빛근은 도르래 신경 윗빛근은 도르개 신경 자. 이것도 그냥 밑줄 꺼놓으세요 윗빛근은 도르래 신경 도르래 신경 그 다음에 갓쪽 고등근은 갓쪽 고등근은 뭐라고요? 갓돌림 신경 이름도 특이하네. 갓돌림 신경 나머지 근육은 나머지는 말이야 그럼 나머지는 6개인데 4개인데 눈돌림 신경 눈돌림 신경의 지배를 받는데 흥분 신호는 신경을 통해 눈돌림 근육을 수축하게 만들고 억제 신호는 눈돌림 근육을 이완하게 만들어서 안구가 움직이게 만든다 아 근데 흥분 신경은 흥분 신경은 수축하게 만들고 흥분 신호는 그 다음에 억제 신호는 이완하게 만들어서 눈돌림 근육을 지배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와 대단하죠 인간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도 눈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 안구는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러면 뭐니? 선생님의 전정기관이 나름대로 기능을 해서 선생님 그 안구에 붙어있는 여러 근육의 신경에다가 신경에다가 뭘 보내는 거야? 신호를 보내는 거야 그럼 그 근육이 뭐니? 이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야 사람은 참 잘 만들어진 동물이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좋아요 좀 더 요리해줘서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 틈에 걸어보는 거야 좀 더 도색함을 기다려줘야 될 Sarah